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건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쌩올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수하고 예뻐요 진짜요? 아무튼간 저희가 지금 애틀랜타에서 시커브로 넘어가는 비행기 탈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력을 안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 아틀란타 후기 말해볼게요 후기? 조금 추웠어요 조금 추웠는데 근데 제가 들은 말은 시카고는 훨씬 더 춥대요 맞아요 저희가 덜라스에는 따돌돼서 정말 이렇게 가면 정말 미국 정말 좋겠는데 이랬는데 아틀란타에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내리자마자 맞아요 시카고는 지금 눈과 귀가 울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좋게 타졌으면 괜찮을까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이륙할 것 같아요 안녕 시카고에서부터 여기는 시카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자연시간이 생겨서 시카고에서 약간의 자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완전 예쁘다 저기 이러니 친구예요 시카고 아니다 이러니 이러니보다 날이 많겠다 시카고가 이러니 콩이었어 같은 동종이거든요 저는 시카고에서 아주 춥습니다 근데 진짜 추워요 진짜 추운데 진짜 예쁘다 맞아 예뻐 제가 원래 오늘 따뜻하게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쁘게 입어야 되지 않겠으니까 그래서 추위를 선택했어요 예쁘게 선택하고 따뜻하면 버렸지 나 원래 목도리 하나 챙기려고 하는데 나 원래 목도리 하나 챙기려고 하는데 나 원래 목도리 하나 챙기려고 하는데 우리 아시아가 에이 괜찮아 밖은 그렇게 춥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무 추워 추고 하는데 너무 추워요 여러분 방금 이러니가 저기 시카고 콩 콩 선배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에버글루의 콩입니다 콩입니다 여기는 에버글루의 병아리 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기 시카고 콩 선배님이 있네요 여기 시카고 콩 선배님 진짜 우리 콩님한테 마법의 콩으로 물어볼까요? 뭐 약간 소원 빌고요? 네 그런 거죠 마법의 콩님 저희 에버글루 이번 미주투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럼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너 저요? 약간 마법의 카메라 여기서 나 더 이뻐요 내가 더 이뻐요 형 어쿠 도전ounced 통단east 우리가 콩같아 여기가Time 여기 보면 안 돼요 멀리서 시카고의 풍경을 담은 비누 보셔요 여러분 아 건물들 저렇게 비쳐 보이고 여기 콩마낱게 저희 둘도 보이지 않습니까 히 Meet KE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빈인데 여기에 건물과 시카고의 모든 게 다 보인다고 해서 시카고 빈이래. 맞아요. 저희가 여기 유명한 걸 또 불러왔잖아요. 맞아요. 우리 좀 이따 여기서 기념 찾으세요. 좋아요. 선배님! 선배님입니다! 안녕! 선배님! 선배님! 안녕! 우리 히바른 병아리 콩이네요. 네, 고생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손이 시려워! 손이 시려워! 고! 시카고 바른 때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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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눈뽕이라고 하세요? 눈뽕이 가장 심한 스테이지인데요. 여러분 너무 너무 심해서… 관객 속에서는 달팽이관이 탈출할 뻔했어요. 아 진짜요? 귀가 너무 아파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빵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완전 신나는 것 같아요 스피커가 25년 된 스피커래 대박 어쩐지 너네보다 나이가 많아 아 진짜요? 그렇네 스피커 언니 스피커 선배님 짠 할게요 할게요 두번째 스피커 스피커 감사합니다.